으 으 으 으 으 이렇게 해서 개띠 6월 운세 하겠습니다 네 개띠분들은 리위화 5효 나왔습니다. 네 리위화 5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위화는 이룬 부분이에요. 뭔가를 이뤘다라고 할 때 리위화가 나올 때도 있고요. 이 5효는 다섯 번째 효인데 6효에 다다르기 전에 5효 상태이기 때문에 의지하지 마시고 의지하지 마시고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스스로 이 성공을 거머쥐고 즐기시면 되세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리위화는 화려하다는 뜻도 있지만 화려하기만 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타오르는 정렬을 가지고 임한다는 뜻인데 금전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위아래가 모두 불이기 때문에 띠 전체적으로 6월에는 좀 낭비가 많을 것 같아요. 나가는 돈이 많아서 그럴 것 같은데 쓸데없는 돈을 좀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개띠분들도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새로운 일, 장기적인 일보다는 좀 단타로 칠 수 있는 짧은 일들, 프로젝트 이런 일들이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다시 정리하면 새로운 일, 그리고 짧은 일 그런 부분들은 나한테 수익이 돼요. 그리고 계약이나 어떤 문서관리를 할 때 좀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 저희가 또 애정운이 또 관심이 많죠. 애정운 쪽으로는 불타오르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개띠분도 불타오르는 사랑이 있습니다. 6월에 한번 좀 주변을 살펴보시고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서두르시면 이 사랑이 깨질 수 있어요. 그리고 6월이 덥잖아요. 더운데도 불구하고 6월에는 내가 몸이 뜨거워서 아픈 게 아니라 의외로 몸이 차가워지는 냉방병 때문에 아플 수가 있어요. 좀 더 자세한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역타로 카드로 주역타로로 6월 운세 보겠습니다. 개띠분들 6월 운세 타로카드 개띠분들 6월 운세 타로카드 다 나왔고요. 살펴볼게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개띠분들은 잘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게 소통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신기한 거는 제가 카드를 각각 다른 종류로 썬데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게 나왔거든요. 소통이 잘 안 돼요. 내가 주변 사람들 말을 잘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겸손하게 사람들을 좀 다가가셔야 될 것 같고요. 본인에 대한 고집 이 부분 포기해야 될 걸 포기하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겸손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잘난 척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자신에게 성장이 될 겁니다. 흐름으로 보자면 개띠분들 15일쯤에 파티 같은 일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일이 있고요. 여기서 본인을 많이 어필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좀 화려하게 꾸미셔야 되는데 화려하게 꾸미신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막 사치를 부리라는 뜻이 아니라 최대한 깔끔하고 단정하게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차림새로 그 자리에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가셨을 때 막 대화가 안 되는 사람으로 계시면 안 되세요. 잘 들어주셔야 되세요. 말 끊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그러면 의외의 인물로 대접을 받을 수가 있으세요. 사람들이 다르게 보는 거죠. 아 저분이 저런 면이 있었네? 이러면서 색다르게 봐요. 좋은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어떤 기회가 온다는 걸로 저는 지금 해석이 되거든요. 개띠분들한테 이번 6월에 뜻밖의 어떤 식사자리나 어떤 맞선이라던가 미혼남녀 같은 경우에 기혼자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높은 분과의 식사자리라던가 대면해야 될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하반기운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리딩이 지금 됩니다. 조언을 보니까 고집을 부리지 말라는 뜻은 내 맘대로 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하니 눈앞에 있는 거를 신경을 쓰시되 이래저래 귀가 팔랑팔랑 되지 않도록 그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실 때 주관이 제일 뚜렷해요. 사람 말을 잘 경청을 하시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내주시면 사람들도 경계심을 풀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는 좀 경계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경계심을 풀어요. 어떻게 푸냐면 내가 나를 낮추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나를 낮춰요. 내가 나를 겸손하게 하고 상대방을 나를 대하듯이 떠받들어줘요. 대접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결국은 6월의 조언은 다가오는 사람들을 나를 대하듯이 떠받들어주시고 결국은 이 부분이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단계가 될 거예요. 그리고 눈 앞에 있는 바로 가까운 사람들 내 앞에 있는 이런 늘 보는 사람들이 나한테는 바로 귀인이에요. 멀리 있는 게 귀인이 아니고 내가 바로 매일매일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동료 직원 신경 안 쓰고 있었던 그 사람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나에게 귀인일 수도 있거든요. 눈을 감고 내가 보려 하지 않는 것들을 다시 눈을 뜨고 보시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새로운 인연으로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의 테마는 개띠분들 좀 귀를 여시고 그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나를 낮추시고 사람들을 존중을 해주시고 그거 자체가 나의 습관을 바꾸는 길이고 그게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개띠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